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이런저런 기사를 접하다 보면 어처구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21대 정기국회 첫 개원을 앞두고 5부 요인의 환담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두 사람의 만남입니다. 9월 1일자 조순일보는 김은중 기자의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두 사람 최재형 감사원장과 권순일 선거관리위원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두 사람 모두 정치권에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날 대화를 놓고 정치권에서 동병상년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이날 모임은 21대 정기국회 첫 개원을 앞두고 열리게 되는데 윤환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환담 장소에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만나자 이런 말을 건넵니다.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고생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최재형 원장을 향해서 여건 인사들의 무차별적인 집중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렇게 답합니다. 고생은 무슨 고생이겠습니까? 그러자 또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연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말을 받아서 공직자가 욕먹는 게 일이지 뭐 아버님이 노래를 잘하시던데요. 6.25 때 노래 말입니다. 공직자가 욕먹는 게 일이지 뭐 이게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말입니다. 여기서 노래는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해서 훈장을 받기도 했던 최재형 감사원장의 부친인 전쟁 영웅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이 지난 6월 25일 날 70주년 기념 행사 때 아주 팔을 이렇게 흔들면서 목청껏 이의교 노래를 부르던 모습을 사람들에게 숙연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분 뒤에 모습을 드러낸 박병석 국회의장이 최재형 감사원장과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향해서 주먹 인사를 하면서 두 분은 요즘 매스컴에 자주 나옵니다라는 그런 농담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웃는 얼굴로 별로 즐겁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다음 질문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김은중 기자는 기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왜 정치권의 비난을 받고 있는가를 언급하고 있지만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왜 비난을 받고 있는가는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권의 비난뿐만 아니고 대중들의 비난을 반드시 언급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느끼는 심적인 부담은 정치권의 몇몇 사람에 의한 그런 공격이 아니고 대중들의 열아와 같은 조혜주 상임위원과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향한 그런 비판과 비난과 이런 욕설을 본인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은중 기자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김은중 기자는 부정선거 의혹 같은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짐작하는 일은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대신에 김은중 기자는 이날 함께 자리한 최재형 원장과 권순일 위원장을 두고 정치권에서 동병상년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그런 내용을 기사에 담았습니다. 동병상년은 원래 뜻이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걱정할 수 있다. 한 사람은 불법과 부정의로 인한 비난을 받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정의로 인한 비난 정의를 지키기 위한 과정에서 받는 비난입니다. 어떻게 동병상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도 제가 갖고 있는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pc 이야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당신이 중심이 자빠지는 바람에 난리가 나라가 절단이 나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중심이 자빠지는 바람에 나라가 절단 나고 말았다. kc는 한 분은 진실을 밝히려는 분이고 한 놈은 진실을 못으려는 놈인데 어떻게 동병상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사를 건넨 사람은 참 뻔뻔합니다. 아예 말을 섞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분인 kc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올바른 분이지만 권순일 선관위원장은 법치에 어긋나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라는 것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보는 시각이나 참된 것과 참되지 않은 것을 보는 시각이나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을 보는 시각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중립적으로 엄정하게 관리할 책임을 진 헌법기관입니다. 21대 총선은 역대 그 어떤 선거와 비교할 수 없 정도로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증거들이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엄청나단 표현을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많은 정보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결국 상근직이건 비상근직은 관계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최종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 고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조혜주 상임위원과 함께 말입니다. 권순일 위원장이 바지사장 역할을 했는지 아닌지는 차근차근 앞으로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엄청난 법적 역사적 윤리적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추세를 보면 법으로 정한 선거소송 마감일인 6개월을 넘어서 대부분이 아예 재검표 자체를 뭉개고 응급조차 하지 않을 초법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명수 대법관 체제에서 대법원은 행정부와 호흡을 맞추는 듯한 모습이 너무나 역력하게 관찰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저항과 반발 그리고 또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움직임이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거세게 진행되어야 그래야 2020년 4월 15일 날 자영된 부정선거의 실체가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관련자들이 엄정한 법적인 책임을 질 것으로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실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시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이 한국의 진실을 널리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gong 공tv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